모야 모야 패밀리 모야모야 친구들 안녕 모야모야 이모예요 오늘은 뭐랄까요? 이 박스 속에 뭐랄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 열어볼게요 짜잔! 이은아가 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요? 컵종 응? 컵종? 컵종이 있대요 컵종 컵종이 뭔지 알아요? 모르겠어요 컵종 컵종 컵종이 무전 컵종이다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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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컵컵 종이컵이 컵이에요 이 종이컵 1개를 뭘 할거냐고요? 집을 지을거예요 조금만 치세요 시작합니다 짜잔 짜잔 재환자 크기 비킹 클럽 간장 앙 자 물 앙 물 물 푸에서는 물 고양이랑 같이 짓는 건 쉽지가 않아요 하지마! 아! 입구 만든 거에요! 입구.. 5층까지 지금 1,2,3,4 거의 5층까지 따라 올렸어요 5층까지 따라 올렸는데 지금부터는 흔들흔들 있는 부분도 있고 하나가 무너지면 와래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심해서 다시 싸워보기 시작할게요 유나는 배구 포시기만 해요! 이제 유나라고 하지 말고 모야라고 해야겠어요 아 모야게! 진짜 재밌죠? 네! 모야는 유치원에 갔어요 모야가 없는 사이에 하는 거에요 모야랑 인정적인 그림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같아요 모야가 없는 사이에 있는 대신에 모야가 없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눈아가 안 있으면 모야가 없으면 고기네 제발 이쁘게 찍어 좋아 집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에 한 번 더 가로로 보면 이런 모습이고요 이런 모습이고요 유나 키가 130cm가 조금 어땠는데 이 정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내를 볼까요? 유나 누워보세요 유나가 누웠습니다 저희도 어려를 못해 드릴게요 아늑한가요? 네? 아늑한가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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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저녁에 여기서 자 지금 오세요 네 어차피 슈틀있구나 정리컵춤대에 누워있습니다 정리컵춤대에 정리컵춤대에